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면 기후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광미디어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1번째 붓다 빅퀘스전 주제를 기후위기 비상사태로 정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발표한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기온 상승폭이 1.5도씨를 넘으면 가뭄과 홍수 등 전세계적인 기후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는 계속 대두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피부에 와닿는 위기감은 느끼기 어렵습니다. 불교계 환경시민단체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중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불교기후행동을 발족하고 기후학교, 녹색사찰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불교가 어떤 지구위기에 환경위기 시대에 불교가 집단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의미있게 하려고 한다면 특히 기후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일정하게 의미있게 대응하려고 한다면 실제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불교 내에서 또 사찰들이 또 불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공동의 실천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환경연대 불광미디어가 주최하고 BTN 불교TV가 후원하는 11번째 붙다 빅 퀘스천은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립니다. 사회 각 분야에 대해 불교적 관점에서 사유 통찰하는 붙다 빅 퀘스천은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주제로 환경운동 전문가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방안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당장 기후변화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부터 당장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배출량을 줄이게 되면 기후위기가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을 조금은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연구원,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 유정길 소장이 기후위기 비상사태에 대해 강연하고 강연 뒤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현재의 우리의 위기는 위기가 위기인 것을 모르는 것이 위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교인들께서는 현재의 위기를 위기로 좀 더 빨리 인식하신 것 같고 이 힘을 가지고 사회를 바꾸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11회 붙다 빅 퀘스천, 기후위기 비상사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오는 7월 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리며 참가비는 2만원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